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지니의 성경암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 본문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느리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럼 한국말씀과 대조해서 보기 전에 간단하게 단어들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하면 그럼으로 이런 뜻이죠. 그럼으로. 앞에서 어떤 말들이 쭉 나왔을 거고 정리하는 말로서 그럼으로 이런 말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if 하면 만약 뭐뭐라면 anyone 어떤 사람 in Christ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은 러프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the new creation 새로운 new creation 저희 첫 번째 그 영상에서 creat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create가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reation 하면 그걸 명사용이죠. 창조물, 피조물 has come 왔다 the old 옛날 것 has gone 갔다 the new 새로운 것 is here 여기에 있다 대략 이정도로 저희가 아는 단어들로 한번 유추를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한국 구절을 살펴보고 영어와 한번 대조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 구절은 이거였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네. 본문을 보시면요. 네. therefore 제가 아까 그럼으로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런즉이라고 했습니다. therefore 그런즉 if if anyone 만약 누군가가 그렇죠? if anyone 만약에 if anybody 해도 그냥 한국말 뜻으로는 anyone, anybody 다 누군가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anybody는 조금 더 구어체적인 느낌이고 anyone 좀 더 포멀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if anybody 보다는 anyone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if anyone 만약 어떤 사람이 is in Christ Christ는 그리스도죠. Christ if anyone is in Christ 그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if th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the new creation creation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들다 창조하다 create의 명사인 거고요. 그럼 피조물이 has come 직역하면 도착했다인데 여기서는 꼭 물리적으로 뭐가 왔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has come 되었다 become 뭐 이런 뜻에 더 가깝게 쓰인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오다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the old 옛날 것 지나간 것 오래된 것 제가 문법은 잘 모르지만 the 플러스 형용사 하면 왜 어떤 집합명사를 가르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the old the old things 의 줄임말이겠죠. 아마도 the old 집합명사로 옛날 것들이 has gone 가버렸다. 그래서 예 가버렸다. go went gone 해서 has gone has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죠. 예 그리고 the new 새로운 것 the new things new thing is here 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네요. 성경 구절에서는 so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한국말 성경과 대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읽기로 한번 제가 얘기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repeat after me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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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anyone if anyone is in Christ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the new creation has come has come has come the old the old the old has gone has gone has gone the new the new the new is here is here 그러면 원래 속도대로 같이 쉐도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마지막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네 그럼 두 번째 지니 성경 암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